책은 많이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삶은 지혜지, 학식이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는 종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손잡고 가서 100번을 시켜야 한 번을 해요 저는 김명수입니다 다이어트에서 웬낙 20대 먹으러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함께 못해주고 우리 프로를 진행하면서 늘 나오시는 우리 철수 영희들한테 늘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언제 어른이 되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5년 전인가 한 7년 전에 건강진단이라고 그러나 그걸 받아오고 암진단을 받았어요 신랑은 아파서 그 암에 대한 게 선거 같은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나는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애들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부재시였던 아 그런 거 내가 이제 가장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른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남편분은 외국 갔어요 암은 어떻게 하시고요 암 다 고쳤어요 완치가 되신 거예요? 완치는 조금 덜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로요? 처음에는 몽골으로 간다고 진짜로 갔어요 아니 그쪽으로 여행한다고 그럼 지금 이제 가신지 얼마나 되십니까? 여행을 가신지 한 3년 됐나? 한 3년 됐나? 생산을 아세요? 알죠 아니 근데 그게 참 멋있는 산인 것 같아 이게 이게 이제 어른보다 더 넘어선 어른인 것 같아요 아이가 득도의 경제에 이르시고 우리 저기 명중영이는 언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죠? 아이가 이제 결혼하려고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요 네 막 청첩장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때 어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됐을까?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그 핫촉 그거 하루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한 번 입고 어 한 번 입고 들어갈 때 어 내가 벌써 저런 나이가 됐나? 그러면서 막 이 가슴이 막 여기가 아파요 숨어 난 아직도 40대고 30대고 마음은 20대인데 그때가 좀 어른이 됐다는 게 아주 막 이렇게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질문을 딱 받았을 때는 되게 그냥 막힘없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 얘가 이제 엄마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제 엄마다운 행동과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 생겨서 그때 아 딱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닌 거 같고요 아직도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 같고 제 부모님의 부재 후 한 10년 정도 후에 그때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하나하나 일처리함에도 그렇고 애들 이렇게 출가시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제 부부의 몫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정말 이제 어른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19살에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으로 치면 17살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부모님이 부재 중이셨어요 이제 정권상의 문제도 있었고 약간 어떤 분을 후원하시다가 이제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서 언니하고 저가 동생들의 주양육자가 된 거예요 학교 상담을 받고 그 아이의 동생의 진로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게 아니고 떠밀려서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면은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만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른인 척 하면서 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 들지 않은 척 하면서 사는 거 같고 그러니까 나 아직 나이 안 들었어 안 들렀어 아니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열정도 많아 이러는 척 하면서 사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어른이 됐다는 건 별거 좋은 일이 아니야 모든 걸 철이 들었어야 되고 조심했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철 없는 게 좋은 거 같아 견지분간 못하고 어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도 나이는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 어른인 듯 아닌 듯 있는 듯 아닌 듯 어른인 듯 아닌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